손대면 핫플, 사회카페가 탄생할 곳 대한민국 핫플의 성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일 매출이 300만 원이 넘어요 솔드아웃이 점심이 되고 도움을 원하는 가게가 500개가 넘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?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네 없어졌어 24일 만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회카페로 출동합니다 모든 카페가 현판을 달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하셔야 하는 미션은 도전해보실 수 있겠나요?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? 밤을 많이 못 자고 제가 의지가 좀 부족한가? 여기를 왜 인데 얻었어? 왜 이따위로 방치를 해놔? 큰일 났다 폭약하 이 가게 계약 기간 얼마 남았나요? 아, 사장님 정말 이 매장도 같이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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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